자녀들과 읽어 가줄게. 왜 저런가? 어디 가? 엄청 먼 데서 왔다고. 오오! 괜찮아, 괜찮아에요. 코오오오! 짠!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다 버릴라. 하하하하하하하하 야, 너네 동둔? 나 이거 어떻게 나갈래? 오빠, 열어줄게. 라라랑 츄츄도 와, 자. 어, 다, 다... 응? 다 했어? 응? 그만? 이 골드는 내껄 새! 골든지 어떻게 알았지? 회장님, 이거 골든지 어떻게 알았어요? 냄새가 나. 냄새가 나. 자, 잠깐만. 골드 닭이 큰 건 알겠는데, 나 결혼했어? 짜란! 헉... 골드 버튼! 아, 그냥 편지도 똑같이 들어있어. 제대로 왔겠지? 여기... 야, 나가요? 괜찮아? 우와! 거울, 거울 같아. 러러!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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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! 야! 이게 뭐야? 이거 테이프를 붙여가지고... 짠! 짜잔! 골드 버튼! 고양이, 주인공이야? 이거, 쳐다봐야지. 오빠, 치우려고 했었는데. 이거 포장해야 돼. 얘 두 개는 선물해 보거든. 요즘엔 재활용이 미덕이라고. 아껴야지, 종이를. 너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간 거야? 아껴야지, 종이를 쏠고 진짜? 너무 빈티지인가? 아니야, 요즘 에코프렌딜리... 리사이클을 해야 돼. 문준이, 너 거기서 비닐 뜯어먹지마. 엄마는 다 보고 있어. Like, 플레이 무서워서 도망갔어? 지금 이게 무서, 왜 preciso fulfillment... 뜬금없이... 츄츄야, 난데서 무서운데? 짠! 짠! 디디, 엄마 이거 치운다, 이제? 마음에 들어? 아니, 그래도 좀 쉬울 때 먼지 많을 것 같아. 응, 착하다. 우리 고양이는 착하다. 라라야... 우리 라라는 둥지가 필요해요? 히히, 바스락, 바스락. 엄마가 고민 좀 해볼 때 어떻게 하면 될지. 우리 라라가 뭐... 아휴... 너 왜 들어가면서 눈치... 자... 응, 이거 봐. 슉, 슉, 슉. 슉... 이야! 루루, 여기... 그럴 거도 고개는 왜 좌우를 흔들었어? 뛸 것처럼... 착하다. 루루, 발은 왜 모았어? 되게 귀엽다. 루루, 슉, 슉. 히히히 박사님 봐 박사님 거야? 박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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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세요? 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? 박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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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사님